3시 반이면 이제 깨울대겠네 어떤식으로 깨울까요? 일단은 형들이 정말로 많이 피곤해 보이거든? 여보 기상송 있어? 기상송? 안 돼야 근데 한참 막내야 나랑 이눅이형 야 이눅이형이 20살때 저 12살이였어요 라쏭 허리라뇨 아마 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셔 어머니가 거실 문을 열고 주무시더라고 아이고 초밥이나 먹을까 와 근데 이마트초밥은 이마트초밥인가보다 뭔가 애비같은 지점토같아 지점토 와 와 와 여기다 아 여기다 여기다 여보 이마트초밥 와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흐흐우 보자 수금 잘 했는지 보자 제가 형님 다음으로 골라빴봤데요 아 그래? 네. 교대 방송들. 감사합니다. 아 씨. 진짜 신나. 쉴 것 같아. 컨셉은 괜찮아졌어? 네. 네 다행이다. 아 방송에서 되게 재밌게 잘했어요. 저 그리고 잠을 잘 자가지고. 아 진짜? 네. 슬슬 형들 깰 거야? 응. 네. 네. 아니 선호 형 너무 안쓰럽다. 진짜. 선호 형 방금 한 시간 잔 것 같은데. 그죠? 형들 일어나요. 형 자기는 잤어요? 선호 형 어떡하지? 하하하하하하 본격적으로 맞추는ㅋㅋ 아. 치즈가. 진짜 치즈가루가 췄라 Piemi가. 그니까 수염이 많이 없어서. 아. ㅈㄴ 추워. 아. 넉네. 추워. 추워. 아ith. 와 진짜 교대 방송 아 모가지야 아 추워 밥 뭐 먹지? 밥 시계지 않았어요? 꿈인가? 아 그래 뭐야 이 새끼 뭐 아니 난 무슨 일어나자마자 바람을 키자마자 욕을 처먹고 있는데 아 씨발 새끼들 아침부터 욕질하고 나도 그냥 오늘 지금 해가 안써지지? 안써지지? 아 진짜 열심히 해서 먹읍시다 아침부터 이 년 새끼들 방송 키자마자 욕하고 있네 아 존나 일본데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는 소리 오늘 공선 꼭 먹지 아 진짜 오늘 공선 꼭 먹으시잖아 해가 안되니까 집 일어나자마자 하는 말이 아 우리 민변이 하나 팬들 감사합니다 일단 저기 불 좀 켜주세요 이렇게 아 불 이걸로 키는거구나 왜왜왜 불 키는 방향이 아 네 네 이불이요? 에이 에이 거야? 저 뭐 패딩 들어간 거 없어요? 아.. 존나 앞이 가봐 자 일단은 오늘 저 밑에서 없어 오늘 이제 그 뭐야 아.. 은호방송으로 이제 오늘은 키는 날이거든요 다들 은호방송으로 오세요 뭐라고 치면 되죠? 은호라고 치면 되죠? 그쵸? 의도라고 치면 되십니다 여러분들 귀찮아하실 것 같은데 팽강이 감사합니다 형님들 와 우리 또 다랑이가 또 감사하구요 진짜 흥말이 많네요 진짜 팽강이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와 니와꾸 동안이야 10개 팽강이 감사합니다 팽강이 와 와 와 와 388님 감사합니다 형님들 혹시 킥뷰 있나요? 이쪽 형님 주세요 와 와 강의드려야죠 100개 팽강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킥뷰 38개나 있어요 아이유님 이드님 너무 고맙습니다 와 팽강이 팽강이 정말 감사드립니다 팽강 너무하시다 남자순사님 뭐 와 팽강이 와 와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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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들 아 우리 또 현이님 아 아 아 와 와 아 우리 현이님 그리고 철봉이님 릴리님 또 티님 하나 서포덕가이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수고한쪽으로 한쪽으로 팽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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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우리 김친혁 감별열사님도 하나 팽강 너무 감사드립니다 팽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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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팽팅 사P 팽강 팽 gross puede kitten 와 형님들 펜가입 펜가입 좀만 더 해주시면 4천번째 됩니다 여러분 우리 큰머리 튜닝 백국의 펜가입 바람이 날 하시는 분 아니여? 저랑 혈똥 돌았는데 아까 확팬이여? 몰라 백국의 펜가입 감사드립니다 박혜민님 감사합니다 박혜민님 두개 펜가입 너무 감사드리구요 킥표 드릴게요 형님 감사합니다 목소리를 안아온다 아 정말 감 우리 감정 아 우리 또 쓰라 형님 이야 우리 또 쓰라 형님 또 백개 펜가입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쓰라 형님은 킥표 안주고 아 우리 또 무라리사님 또 하나 펜가입 너무 감사하구요 아 라리사 어서와라 아 여러분들 펜가입 많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진짜 예 봉준이랑 같이 방송하면 베비는 물 건너갔네 아 왜그래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지 맛있지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거 마지막으로 먹어도 응 아니 뭔 소리야 아 근데 이게 좀 아 어둡다 방이 왜 이렇게 어둡지 캠의 밝기를 높이면 되잖아요 캠 밝기? 원래 형 캠 뒤쪽에 익히면 안되요 조명을 옆방부터요 이걸 끄고 캠의 조명을 높이는 것이 잠시만 하세요 됐어 됐어 어둡나요 형인데 많이? 저긴 어둡고 여긴 너무 밝아 눈 엄청 부셔 어두워 어? 혼자 또 밝아졌네 뭐야 지금 밝죠? 됐어 됐어 아 근데 진짜 불치만은 좀 아닌가 너무 힘들어요 진짜 중간에 너무 힘들어요 무슨 마음을 했냐 너 하향이요 계속 욕하시던데? 혼자서 하향하면서 욕하시죠 아 근데 저 근무술 때 있잖아요 잘 못 주무셨죠? 아 그쵸? 저도 잘 못 잤어요 아니 코를 아예 안 골드라고요 응 나 코 고았다는 소문이 있던데 어 너 진짜 잘 잤어 아 너는 주머니에 손 넣고 작아 아 진짜 추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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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추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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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계속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이런데 잠시만요 저 이거 제 케미 병신이라가지고 추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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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추웠어 아씨 이게 존나 계속 오류가 돼 아 봐봐 이렇게 돼 딱 추웠어 저 켄 프로그램 좀 깔아드리고 갈까요? 아이씨 아이씨 이거 가지고라 아냐아냐 러핀 뭐였어 메리겜포 아 이거 계속 이러네 왜 오르가뜬 오르가나지 이게 아이야 아 write 임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춧가루 아 그냥 봐 안 돼. 아 안 걸리겠다. 그냥 봐 그냥 봐. 어두워요? 화면이라도 맞죠? 아 맞죠? 어두워요? 봉준아 수리 셋으로 네 얼굴 좀 살리자. 그러지마. 성우 형은 정확히 몇 시간 정도 지무신 거예요? 거의 못 자건가 거의? 서로 진짜 못 자건가. 초반 초가 그래도 좀 괜찮을 거였는데. 아 2, 3직 진짜 큰일 나.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. 진짜 슈브야 진짜. 진짜 먹는 걸 더럽게 잘 챙겨주면. 아. 아 오늘 공상 이겼으면 좋겠다. 아 진짜로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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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방송국에. 그거 뭐지. 스랑이의 은호 방송으로 오라고 좀 적어주세요 형님. 내가 나는게 공지로 쓸게. 아. 몰랐는데. 오늘 방송한지 2주년이에요. 와. 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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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예. 네 오늘은 남캠이니까 기념이 같은 거 챙기지않어? 아예 저 남자필 조심하여 저도 아 그래? 응 아 두개의 팬갈 감사합니다 소쿠리언니 감사합니다 아 근데 다들 진짜 잘 먹는다 말이 별로 없네요 지금까지 먹방중에서 은호가 제일 잘 먹는다 아 진짜요? 저 원래 되게 잘 먹는다 살이 안져들어오지 여긴 뭐 볼 때마다 처먹고 있네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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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부할 때도 초밥먹고 있고 아 소쿠리언니 뭐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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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ㅋㅋㅋㅋ 선영도 해보는데? 음 아기.. 앞 Ав Seb 고영욱 닮았다는 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ㅋㅋㅋㅋㅋ VPN 제가 저번 방송 잠깐 봤거든요 무티브에 올라와 있는 거 오기 전에 형은 여자가 글래머러스한 게 싫다고 하시던데 보니까 짠 게 좋으시다고 진짜 대박인 것 같아 취향이 좀 이상해 아오케이지가 누구야? 형 과일 거봉이 좋아해 건포도를? 나 근데 포도를 별로 안좋아했어 아 포도를 별로 안좋아해요 포도를 진짜 안좋아 아오케이지 원피스 3대장이래요 으으으으으음 흐으으으으으음 그래요 아오케이지? 아오케이지? 아오케이지 아오케이지? 아오케이지 와 목이 안 돌아오려 진짜 좀 닮았긴 닮았잖아 뭘 닮아요 이게 뭘 닮아요 아 목장려 아 배부르다 그래 아 진짜 조심해야겠다 사랑하는 게 생겨져요 아 진짜 조심해야겠다 공성적인 아프리카 나 지금 무슨 느낌이냐면 나 낮잠 자다 깬 느낌이야 낮잠 자다 누가 깨워서 찝찝한 그런거 밥 먹으니까 좀 덥다 아니 근데 일찍이었잖아요 제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일찍이 제일 나아요 제일 낫죠 진짜 좋아요 오늘 지금 일하는 지 좀 됐잖아 이거 하루가 존나 길거야 맞아 그리고 나 둘이 갈 일찍 시작했어 아 그러네 전 이어서 축하니까 첫번째가 제일 좋겠네 아 누나 안녕 아 안녕하세요 아 좀 당황했겠다 아 좀 당황했겠다 이 3명은 뭐지 여자 팬들이 당황스러웠을거에요 어제 방송 안 끼더니 뮤직빅 방송 안 끼더니 긴 장애가 있나 이러고 인상에가 있나 이러고 진짜 이뻐요 아 오 진짜 어 네 어 정말 했어 아 옛날에 우와 아 너무 맛있어. 채핑참. 정말 잘한다. 배풍조 좀 써봐. 안돼. 농담이지? 배풍조는 진짜 안해. 왜 이렇게 빨리 먹어졌냐? 오늘 푸파도 해야되잖아. 몇 시에요? 이제 쏙 비어나야겠네. 쏙 비어나야겠다. 지금 시험이 저녁 할 거 아니야? 오늘 끝나고? 9시 이후? 지금까지 먹어도 되나? 많이? 푹싱만 하네. 푸파 인하님이랑 하는데 그럼 인하님은 두컨이 있고 우린 없기로 하죠? 인하님은 토를 안해요. 아 그래요? 4대1로 하면 100% 이겨도 영목을 거잖아. 이겨도 영목을 거고 저도 영목을 거고 이기면 남자 넷이 여자 하나 이기냐고 할 거고 근데 이기고 욕먹는 게 나을 거 같아. 당연하지. 어차피 욕먹을 거 같아. 어차피 욕먹을 거 같아. 어차피 욕먹을 거 같아. 아 진짜 얘들아 진짜 여자 처음 보냐? 진짜 왜 그러냐? 채팅참. 아 이게 낫네. 근데 큰일이 아닌가. 어떻게 한번 그런다고 안 줘요 형들. 형들 그냥 편함이 높시다 우리끼리 그런다고 안 줘. 왜 그래. 응. 이거 좀 더 먹을래? 통해? 배울래. 남겨요 많이 뭐야. 누가 저걸 그렇게 해놨어요? 나 아니야 나만 죽는데 아니야 에어컨은 항상 목을 향해 아 배부르다 잘 먹었다 내 방에 의사가 없어서 그래 예자만 보면 큰일 안 돼 춘장 누나 있잖아요 11시에 시작하자고 할까요? 춘장 누나도 열의 팬이 내려야 돼 형들 10시에 할까요? 11시에 하면 그전에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공선 끝나고 끝나면 대충 9시 10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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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선 끝나고 얘기하다가 왜 너 아직 안가냐고 난 있어야지 뭐 아 오늘 축구한다고? 어제 했잖아 어제 8대0으로 발랐잖아요 어 한국이랑 룰은 그때 와서 같이 방송에서 정하면 되겠죠? 응 응 나 오늘 2승 후에 응 안 봐 요구르트 국백인거에요? 응 아 신기하겠다 재밌겠다 막상 먹으면 되겠네요 지금 먹으면 토해요 진짜 진짜 토하면 안돼 아 내 방송인데 아니 우리가 토해봤자 어차피 토한 사람이 그 뭐 이 방송이라도 아 아 아 그래요? 아 여기다 토하면 안된다고 가서 토하면 안된다고 네 그니까 토하면 토하면 일단 토할 것 같으면 할 것 같으면 이거 뽑아 그러면 방송 꺼져 뭘 토하라고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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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SB 어 이거 뽑아 아니 토 안할 수 있는 음식으로 토파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배부른걸로 우리 그건 못이려 아 그쵸 응 배부른걸로? 응 저번에 보니까 무슨 국창전국으로 4인분에 통당 한마리 호떡을 다 드세요? 응 아 그럼 그러시면 되구나 대식 대식가 대식가 아 아니 나는 그 떵게님 있잖아 네 무슨 라면 20개씩 먹잖아 15개씩 어 그사람 아니 한젓갈에 거의 막 반개씩 먹는 것 같아요 아니 젓가락으로 그냥 집게로 드시는데 아 나 그 그 분 보고 아 나도 한 3개는 먹을 수 있겠다 하고 3개 끓었다 못먹어요 다 남겼어 막상먹으면 못먹어 진짜 그러니까 먹방 보고 아 만만하구나 이러고 먹으면 못먹어요 아 진짜로 진짜 못먹는데 다 먹었어요? 네 아 저 그거 그거 어 들고 와요 통을 들고 오면 된거 같아 잠시만요 이거를 조금만 아 이게 챙겨도 돼 무거울텐데 아 괜찮아요 챙겨도 괜찮아요 아 밥은 어디다 퀴펴내는 거 아닙니까 형 밥은 더 더 더 더 올려 더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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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살짝 걸쳐 살짝 걸쳐 살짝 걸쳐 동고동락 한판 하자고 이게 뭐예요? 아 얘는 어려서 모르겠다 이게 뭐예요 동고동락 몰라? 동고동락 몰라? 동고동락 몰라? terror 두 개 흑 우리 황석 이렇게 이렇게 막 앞으로 가는 거라고 몰라? 아 얘 모른 지 21살인데 옛날 옛날 예능 프로그램이야? 어 어 아 알죠? 강호동 나온거? 아냐아냐 유재석 유재석이 옛날 네 뭔지 알아야 같이 자잖아요 이것도 맞죠? 어 맞아맞아 같이 연예인들끼리 자지 않았어 이거? 어 내가 디저트 만든 거였을 때 디저트? 디저트야? 이거 하자는 거잖아 이거 진짜 디저트? 이거 안에 뭐 넣어놓고 이렇게 하면은 오 재밌겠다 콜라야 콜라인가봐 우아따 국물 흐른다 아 씻고 싶다 씻어 씻어 이제 개인정비야 저 씻어도 돼요? 근데 우리 여기 세월이 나오게 해주면 안 돼요? 씻어야지